안녕하십니까 황후 중국전통마사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황후 중국전통마사지에서는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을 고객 여러분들께 중국전통의 마사지로 시원하게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관리사가 고객님의 소중한 몸을 내 몸 다루듯 성심성의를 다해 케어해드리며 늘 기분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황후 중국전통마사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